지금까지는 당연히 넥스트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살짝 달라요 물론 이제 저도 이더리움 좋아하고 반발 댓글 나옵니다 아 네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 솔라나를 좀 예로 들고 싶긴 해요 그게 어찌 됐든 좀 생각해보면은 이런 크립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CBDC 이런 이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재편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세계로 보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까요? 모르죠 잘 모르시죠 비트코인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시장의 개화가 아직 그냥 축소해서 말하면 한 뭐 1%? 5%?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아직 초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다음 스텝으로는 어떤 대중적인 그런 레이어 1이나 요런 D앱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유리한 네트워크가 어떤 걸까? 라고 했을 때는 솔라나가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하겠다고 네네 지금 사실상 거의 10년 정도 이더리움이 그걸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그럼? 실패했다기보다는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딱 아시잖아요 뭐 덱스에서 어떤 유니스업에서 뭔가를 하려고만 해도 거의 한 30달러에서 50달러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은행 우리가 ATM기나 어떤 수수료 할 때도 100원 200원 해도 되게 1000원 뭐 2000원 해도 되게 막 50달러 가져가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50달러라고 하면은 물론 그 로드맵이나 그 가는 길은 되게 정석적이고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쟁 하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간단하잖아요 값싸고 빠르다 근데 이더리움은 뭐 제가 이더리움을 되게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비난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써지 뭐지 어려운 이제 로드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게 과연 대중적으로 어떻게 언제 도대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지훈 팀장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장은 초초초초초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코인조차 분간을 못하시고 코인을 얘기하면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그냥 호칭을 얘기하시고 네 네 그게 다른 거거나 비트코인은 코인의 한 종류인 것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 이더리움이 아무리 알트 대장이라고 하지만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후발 주자들도 충분히 더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시군요 네 네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사가라는 스마트폰을 낸 적이 있어요 싸가 그게 이제 지금 버전 2가 출시 알림같이 해가지고 사전 판매가 됐었고 뭐 나오는 건 202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뭔가 스마트폰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삼성이나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쓸 때도 조금만 느리거나 뭔가 해도 되게 막 짜증이 나잖아요 이탈을 하고 정말 요만큼의 차이로 업데이트가 되고 신제품이 되는 사이인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솔라나의 사가폰이 막 엄청나게 성능이 좋고 뭐 보안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중적인 이런 소비자 중심적인 제품이나 앱에 관심이 많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가3나 사가4 갤럭시 지금 뭐 24처럼 그렇게 이제 버전업이 되다가 갑자기 뭔가 이런 메스 어댑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뭔가 스마트폰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아 뭐 다 이더리움은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고 시작하시지 근데 이제 솔라나도 당연히 담고 있다 지금 솔라나 사다가 멈추신 분들 많습니다 일단은 다 자기의 책입니다 일단 저는 그런 가능성이 솔라나에서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잘은 모릅니다만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이더리움이 훨씬 큰 그릇이라면 솔라나는 타깃 분야가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체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직접 비교가 되는 분야인가요? 직접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지향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조도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리식 단일 구조로 본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듈 형식으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건데 어플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전세계적으로 오픈소스라고 본다면 이더리움이 되게 생태계를 이미 확장을 많이 하면서 그 선전 효과를 누리고 있죠 맞아요 근데 대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인터넷도 이제 뭐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체인 가장 많이 쓰는 네트워크 가장 뭔가 대중들이 쉽게 그냥 지금의 인터넷과 똑같은 형태로 뭔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라고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경쟁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지향하는 목표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솔라나가 갑자기 또 이더리움 계열의 뭔가를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건 이제 개발의 영역이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더리움 그럼 지금까지는 싸가 얘기도 하셨고 추천인 궁금하시면 한번 여쭤보시고요 솔라나의 가능성을 좀 더 말씀하셨자면 지금은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걸어온 길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얘네가 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부합하느냐 이거를 좀 보고 싶거든요 한번 얘기 드리면은 이더리움의 과거랑 앞으로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다 풀어놓으면 너무 긴 얘기고 그거는 저기 우테린 씨가 할 일이고 개발적인 내용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설명할 역량이 안 돼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이런 크립토 암호화폐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블한 속성을 부여를 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돈 같은 경우에는 입금하고 출금하고 뭐 이런 이제 교환 정도의 수단인데 그런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시초가 사실 이더리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선점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서 대부분 지금 온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보면은 다 거의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이더리움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릴레마적인 강력한 보안이나 탈중앙화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중앙화적인 부분이죠 보안도 좋고 탈중앙화도 좋고 또 한 가지 뭐죠? 확장성 확장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보안이나 탈중앙화는 최고다 근데 확장성 속도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또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게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2.0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이 사실 그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게 지금 로드맵이나 이런 길들 자체는 되게 정석적이고 정도예요 되게 바른 길입니다 아 바른 길 맞아요? 네 바른 길은 맞는데 속도가 좀 문제죠 뭐 네트워크의 속도가 아니라 이런 로드맵이 이제는 이더리움도 속도로 지적받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로드맵이 언제 그럼 이행될 수 있을까? 로드맵이? 뭐 당연히 이제 그런 확장성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좀 혁신적인가? 이런 비판들이 실제로 좀 많긴 했었어요 이게 작년에 이더리움이 안 오르고 솔라다가 되게 올랐을 때 되게 트위터상에서 해외 인플루언서분들이 되게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써지 뭐지 뭐 스펄지 뭐 되게 복잡한데 이거 복잡한데 도시 언제 되냐 너무 개발자 친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썰라나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조금 더 위탈릭 부테린도 그때 이제 좀 더 간소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바른 길은 맞지만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될지 실제로 이번에 댕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은 정말 수수료가 30달러 50달러가 아니라 뭐 3달러 5달러가 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뭔가 정말로 그런 로드맵이 이행되면서 수수료가 낮아지고 네트워크가 혼잡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넥스트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주류로 편입되면서 이런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건데 과연 그때도 이더리움이 이런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마크가 붙을 수 있죠 AI 쪽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도 생각해보면은 지금 오픈 AI의 행보가 사실 이더리움이 가져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 AI가 어쨌든 지금 그 채치PT로 촉발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 프로덕트 딱 내놓고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모든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GPT 만든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얼마 전에 발표한 이제 소라라고 하는 이제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AI를 보면은 정말 초격차가 느껴져요 세상에 제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물론 블록체인과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장 선도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오픈 AI의 이제 파괴적인 행보가 딱 괜찮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뭔가 내가 선두가 되고 싶다고 선언하고 뭔가를 계속 내놓지만 오픈 AI는 실제로 실행을 하고 처음에 내놨던 채 GPT가 뒤로 이제 물러나면서 그거를 위시한 유틸리티로 이제 더 확장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앱스토어 만들고 맞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업계는 아직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개발자 중심에 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석적이고 바르지만 정말 대중들이 와서 써야 되는데 아니 뭐 대중이 만들라? 그것도 개발자가 만들지?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픈 AI는 소라 내놓고 아마 다른 기업들이 이제 소라 보고 어 우리도 영상 AI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또 초격차를 보여주면서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이런 것들과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 링 만든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찌 됐든 대중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도 이더리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더리움이 올해에 총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로드맵이라고 불렸던 청사진들이 잘 되는데 얼마나 빨리 잘 되느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얼마나 대중 친화적으로 가서 지금 ETF까지 나와있는 비트코인의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얘네는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ETF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개발자들의 놀이터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개발자들의 놀이터가 결국은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쨌든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이 결과물이 모든 사람이 다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돼야 사실 메소드 압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갑자기 메소드 압션이 됐는데 이더리움 너무 쓰기 불편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더리움 이거 쓰니까 너무 불편해 근데 솔라나 쓰니까 되게 저렴하고 싸네 약간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체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솔라나도 어느 정도는 간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더리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하고 사실 제일 최고 대장이지만 그런 다른 것들도 좀 요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제가 개발자였으면은 이더리움에 되게 맹목적이고 되게 좋아했겠지만 저는 이제 개발자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좀 다른 시각을 좀 요새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럼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솔라나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솔라나의 네트워크 다운 사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게 2022년에 아마 8번 정도 네트워크 다운이 일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바뀌었다 파이어댄서도 나오고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불 났어요 얼마 전에 또 불이 났죠 그런 게 사실 용서받을 수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좀 실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솔라나가 2022년에 8번인데 이더리움 더 많이 갖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을 다 갖고 있고 뭐 1년에 8번이었는데 어? 이제는 한 번이네? 이렇게도 긍정회로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2024년 2월에 한 번이니까 뭐 남은 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뭔가 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뭔가 그 생태계에서 빌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올해의 테마주는 어찌 됐든 이더리움 돌아온 이더리움이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디파이와 NFT로 이더리움은 막대한 명성을 그때 다 수집한 거예요 엄청난 이제 하부의 기저의 바닥을 다진 것이 이더리움이었는데 이제는 한편으로는 ETF라는 기대감도 생긴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맞습니다 이더리움 ETF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증권성 여부가 조금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100%의 선택인데요 되면은 사실 다 좋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5월에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가 아마 5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게리 갠슬러조차도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ETF SEC의 게리 갠슬러가 그때 아마 SEC 홈페이지에다가 그 성명문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승인되고 나서 네네 그때는 ETP라고 해가지고 뭐 어차피 같은 상품이긴 하지만 그 제일 마지막 하단에 우리가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만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뭔가 인정했다가 인정했다가 아니라 아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시대적인 흐름도 있을 거고요 질척거리는 문단이 있었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뭔가를 좀 암시하지 않을까 이더리움이 지금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증권성 논란이 이제 POC로의 전환을 통해서 더 심화가 됐고 지금도 보면은 어찌됐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다 증권성 논란에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이제 재단이 있었다가 지금은 뭐 다오 형태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운영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거 자체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 업계가 알트라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데 아니면 비트코인을 똑같이 복제해서 나오는지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문제 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리플 이제 소송도 팔로우 파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증권성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거를 다툰 소송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회로를 좀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증권성 문제가 이더리움에서는 되게 좀 화두가 많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을 좀 바꿔서요 업계라든지 규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